우여! 전해! 계속 이어주세요! 전해! 기가! 전해! 기가! 계속!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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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번! 다시! 그냥 이어줘! 그냥 2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 2번! 이어서 하라고! 이어서 하라고! 잘 사는 날이 올거야! 고기를 하지 말아요! 저 고픈 하늘을 봐요! 우리의 끝이 있잖아! 잘 살거야! 잘 살거야! 잘 살거야! 잘 살거야! 잘 살! 잘 살! 날이 올거야!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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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은 하늘옷을 가려 우리의 꿈이 있잖아 이리 먹어도 자리만 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날이 올 거야 날이 올 거야 날이 올 거야 날이 올 거야 진정한 남권버스 진정한 남권버스 그룹의 형제님 네 잠시 한국자연촌영대행 형제님 김형제 형제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진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설을 뒤에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세기의 지문이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대통령이 대한 트럼프를 비롯해서 엊그제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안보 원화관 CIA 국장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봉수정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만약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선되자마자 평양하겠다 당선되자마자 국가보험보가 없애겠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따지게 해서 유엔에서 회의에 회고하는데 북한에게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묻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하나 3월 13일 전까지 헌법정보소가 탄핵실판에 서두르는데 이것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3일에 의제하는 모든 헌법재판에 우엉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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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주 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정권신문이라는 한국인화하고 가장 우파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가장 정권신문 중에 하나인 경영신문하고 정권신문과 논주와 기사가 똑같습니다 이것때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소이 힘을 얻고 정권신문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을 얻어서 탄핵이 기약되면 이 나라의 새로운 자유민주지에 새로운 집회로 될 것입니다 그나저든지 마구가 안전과 정성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세력선에 이해될 자세로 그리고 이번의 싸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무선에 공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연맹이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부터 평화에 본인들 이의 고정! 대한민국을 고정! 자유한 고인을 고정! 고수 자리가 고정! 자랑스 파일을 고정! 여러분의 경쟁을 향한 한 번씩 꼭 참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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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